아스팔트 도로 아스팔트 도로는 이런 고속도로에 움푹 파인 포트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포트홀 때문에 자동차들이 파손이 되고 또는 2중 추돌, 3중 추돌이 발생했다는 뉴스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를 차량에 부착을 해서 실시간에 포트홀이 어디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가 쌓아다 보면 데이터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차량이 그 포트홀 근처만 지나가게 되면 미리 이 앞에 포트홀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고 포트홀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를 만들 때는 IoT 기반으로 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탈락이 껍질을 그래서 그 탈락이 있는 게 바로 탈락이 있는 거에 그리고 못하기도 하고